음 북항 해센터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한테 폐랑 해산물 먹는 거 지대로 드리만족 한 번 시켜드릴 겸 왔습니다. 목포 북항의 핵센터 이게 코스로 해가지고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저는 바다천국이라는 데서 떠보겠습니다 12만 원 12만 원짜리 상을 먹어볼 거고요 일단 결제를 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설안 선생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지금 최근에 코로나 4단계 때문에 뭐 밖에 나가서 드시거나 뭐 이런 게 좀 굉장히 제약이 좀 많이 있으셔서 답답하실 우리 사장님 사모님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제대로 대리만족할 수 있게 해산물이랑 회를 좀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먹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대리만족을 좀 시켜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여기 업체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 좀 많이 와주세요 라는 그런 유의 영상은 아니고 해산물에 소주 한 잔 이렇게 딱 하고 싶어 하시는 사장님 사모님들을 위한 대리만족 영상이니까 제가 준비한 영상 좀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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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끼리 조개 코스 조개 종류 가리비 전복 꼬마 돌멍게 뿔소라 생전복 해삼 개불 그리고 반가운 전어가 벌써 또 나왔어요 멍게 피조개 관자 그리고 회 참돔입니다 참돔 찐가리비 섭 새우 지금 낙지가 금어기가 풀렸는데 지금 아직도 안 나와가지고 오징어를 따로 대체해 가져주신 거고 그리고 홍어 열기라고 불리는 생선 호롱이 디저트 겸 해가지고 있고 큰 바지락 이렇게 해서 음식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 목포에 오시면 회를 좀 더 싸게 드실 수 있는 구도가 있긴 한데 여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현직분들만 따로 해가지고 잘 오시거나 그러진 않고 현직분들이 손님 오시거나 했을 때 모시고 대접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연치 않게 촬영을 왔는데 저쪽 테이블에 구독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술 사라지는 맛으로 시작하고 바로 한주먹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먼저 전어 전어부터 마늘 쌈장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면 진짜 맛있고 오우 지금 아직 여름이다 보니까 가을제철 보다 기름은 살짝 덜 흘러왔어요 근데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음 이번엔 초장에 자 다음 요건 깨이불인데 휴 휴 휴 기름장에 여름철에 굉장히 맛있는 게 소라 소라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똥을 뜨면 안 돼요 슬기 부분만 잘 제거해주면 쓴맛도 안 나오고 뒤에 침샘 이것만 딱 빼주면 소라 손질이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대게에서 소라는 따로 삶아서 드셔도 고소 담백하고 맛이 잘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안녕 이거 또 잡사 채널 하면 홍어져 이 오덕배가 쫙 잘 들어가서 이 오덕소리 기가 막히겠는데 이 오덕배 보이시나요 음 괜찮은데? 무슨 뭐 4kg 5kg짜리 뭐 학급 홍어가 아니라 아 물론 뭐 칠레산 아르헨티라산 이쪽인 것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요정도 홍어면 삭힘 정도도 굉장히 좋고 좀 화한 게 이거 조금 과음 알각인데 자 한 잔 또 말아봅시다 아 아 회를 또 준비를 하고 회를 또 준비를 하고 자 자 아 아 아 회는 언제라 정직한 것 같아요 뭐가 또 나오네요 튀김까지 지금 놀 자리가 없어요 회를 또 상추에 싸먹는 사치를 이게 뭔지 아시죠?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찍은 적이 있는데 뿔소라 아 또 한 잔 이건 가오리 날개찜인데 사사사 하나하나가 다 소주 도둑이에요 멍게 멍게 지금 이거에만 소주 한 병 먹을 것 같은데 멍게 꼬다리 고추 멍게 꼬다리 이렇게 꼬다리는 굳이 삼키질 필요 없이 씻고 뱉으시면 되요 응 아 아 자 키조개 관자 아 아 아 멍게 꼬다리를 이렇게 단단한 거 씹은 다음에는 아 부드러운 거 단짠 단짠 있잖아요 아 여기서는 단부 단부 단단한 꼬다리를 먹었으면 부드러운 키조개 관자를 먹어라 단부 단부 말도 안 되는 걔들이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 슬슬 손님들이 들어올 시간이 돼가지고 거기서 촬영하고 있으면 영업하시는데 방해될 수 있으니까 빠르게 좀 먹고 네 넘어갈게요 아 이거 전복 전복이 정자생성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대요 혹시나 아이 계획이 있는 신랑분들 이 전복 요런 거 좀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전복은 또 요 안에 내장 아..여기도 기가 막히거든 고소 단백하네 자 돌멍게 아 요거는 무조건 소주각입니다 쏴쏴쏴아 이야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 아니 이 멍게도 훌륭해요 그냥 이 멍게도 훌륭한데 그냥 이 멍게는 짭짤과 살짝 씁쓸함이 뒤에 살짝 느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야 돌멍게는 확실히 안 그러네 아..죽이네 아..그리고 이 해삼 중국에서 정말 최고급 식재료로 자주 쓰는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또 보양식으로 손색없는 해삼 또 해삼에 대한 재밌는 소리 하나 풀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해삼은 바다에서 절반으로 잘려도 각기 다른 개체로 살아요 그만큼 이 생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해삼은 천적을 만났을 때 도망가면서 자기 그 내장을 뿌립니다 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걸 천적을 만났을 때 바다에서 먼저 뿌립니다 살기 위해서 나를 먹으려고 공격하려면 일단 내가 먹을 거 잠깐 줄게 하면서 내장을 쏟아내고 그 다음 도망치거든요 포식자들이 해삼 내장 향을 맡고 내장에 달려든다고 하더라고요 해삼 내장이 맛있는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오징어인데요 사실 오징어는 이쪽 서해에서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전라도 서해지역 서해 남부 이쪽 오시면 낙지는 무조건 꼭 드셔보셔야 되는 코스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오징어로 대체를 한 이유가 낙지가 금엑이었다가 풀린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로 대체를 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서해 남부 이쪽은 낙지인데 근데 맛은 아쉽지 않습니다 동해에서 나온 오징어 낙지에 빠지지 않는 맛입니다 아 맛있다 살짝 달달하면서 기가 막히네 더 말아봅시다 양이 좀 아쉬운데 콜라를 또 살짝 말아서 아유 썸의 컬러 아유 아유 하아아아아아 참 와우 와 오징어 이걸 빼먹으면 안 되죠 회 초장 된장 고추 마늘 고추 파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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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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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요번에 코끼리조개 요거 요 부분 관장에서 나온 요 부분이 코끼리 뿔 같다고 해가지고 코끼리조개인데 어우 달다 아 가리비에 관장까지 다 뜯어서 전복 찐전복 내장이랑 같이 해서 네 굉장히 또 육지에서 나온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뭐 진짜 고기들 훌륭한데 저는 바다에서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 하하하하하 요거는 섭이라고 불리는 크기는 크지 않아요 크기는 크지 않지만 섭이라고 불리는 원래 홍합입니다 요게 지금 큰 사이즈는 아닌데 알은 그래도 꽉 차있네요 오 맛있게 잘한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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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 세발 낙지를 감아서 요렇게 하는 게 좀 낙지 호롱이 정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드머기이기도 하고 발만 이렇게 좀 하나 말아 놓으셨어요 요건 좀 애교로 좀 봐드려야겠네 맛은 좀 매콤하고 꼬끼도 맛은 있네 생선 구이 쩔쩔쩔 맛있다 그리고 튀김 튀김은 맥주죠 맥주만 따랐더니 거품이 좀 많이 나요 거품을 재우는 방법은 역시 소주로 희석을 싹 시켜주면 쏟아다다 좀 더 싹 시켜주면 다 안 샀어요 이렇게 좀 더 싹 시켜서 한번 더 싹 시켜주시면 더 싹 시켜주면 아우 아우 혹시나 코로나 잠잠해지고 나중에 오실 분들은 정말로 4인 정도 오셔가지고 이 정도 드시면 딱 맞습니다 회까지 해가지고 12만 원 정도의 코스 네 분 오셔가지고 드시기에는 넉넉하게 즐기고 가시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셔야 될 게 매번 방문한 시즌마다 여기가 나오는 음식이 달라져요 과일도 지금 7월 말인데 호동 나오잖아요 겨울은 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해에 따라서 나오는 해산물이 달라집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로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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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오늘 충분히 대리만족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바다에 나온 해산물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만족시켜 드리겠다라는 그 포부로 영상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만족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와보고 싶거나 먹는거 보고 직접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이렇게 좀 가보시고 방문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서라원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구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